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에서 셀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본 비디오는 그리드뷰에서 셀 편집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마우스 동작을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 즉, 편집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 어떤 마우스 동작이 필요한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관련 속성들입니다. 에디트 모드 이벤트 속성으로 필요한 마우스 동작을 설정하거나 에디트 모드 이벤트 아이콘 속성으로 아이콘 클릭 방법을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의 에디트 모드 이벤트 속성의 기본 값은 온 더블 클릭입니다. 즉, 셀을 더블 클릭해야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. 실제로 브라우저에서도 셀을 더블 클릭해야 편집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에디트 모드 이벤트 속성 값이 온 더블 클릭이기 때문입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. 에디트 모드 이벤트 속성 값을 온 클릭으로 변경합니다. 셀을 클릭할 때 편집 모드로 진입하기 위함입니다. 저장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셀을 클릭하면 셀의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. 에디트 모드 이벤트 속성 값을 온 세컨드 클릭으로 변경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셀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셀을 한 번 더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키를 누르십시오. 두 번째 셀 클릭 혹은 키 입력 이후에 셀 편집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. 이번에는 에디트 모드 이벤트 아이콘 속성을 검색합니다. 에디트 모드 이벤트 아이콘 속성이 기본 값인 아이콘인 경우 셀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. 참고로 각 셀의 아이콘은 그리드뷰 컬럼의 뷰타입 속성 값이 아이콘인 경우 표시됩니다.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에디트 모드 이벤트 아이콘 속성 값을 온 더블 클릭으로 변경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데이트 컬럼의 뷰타입 속성 값이 아이콘이기 때문에 달력 아이콘이 표시되었습니다. 이 달력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야 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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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